다시 말하지마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엑스플라엘 Hindi able as well 안녕하세요 매웠습니다 뵈 sel considerations 제가 6년도 했을 때 쇼케이스를 이제서야 일단 첫 쇼케이스고 컴백 첫 무대인데 이렇게 첫 쇼케이스까지 하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설레기도 해가지고 지금 그 두 가지 감독님을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거짓말이야는요 네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여인인데 그래서 더 무지를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이야 마음속으로 치고 이런 노래 타이클 곡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 뭐랄까 저희가 이번 곡 컨셉이 다르다 보니까 매번 일본마다 그때마다 다른 컨셉에 맞는 그런 곡이 타이틀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 타이틀 정할 때도 제곡도 물론이고 진영곡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곡들을 놓고 그 중에서 이렇게 상의해서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타이틀 곡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절대 저는 부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뭔가 뭔가 저 혼자도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듣고 진짜 많이 즐거워요 왜냐면 부담을 쓰는 게 있으면 진짜 대성도도 안 되죠 또 오늘 써야지 내가 부담을 갖고 딱 시작을 하면 그날 좀 뵙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다이 좀 써놓고 그리고 일주일 좀 쓰던지 그런 날인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곡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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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은 그냥 저희 같이 상의하면서 그냥 멤버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그래서 딱히 이 곡은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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